승하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는 한국길에 대낮에 만취한 음주운전자에게 참변을 당했 것입니다. 순식간에 가족을 잃은 제 가족의 슬픔은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참혹할 뿐이었습니다. 이에 관계기간에 아래와 같이 요구드립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철저히 수사받고 처벌받도록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2018년 윤창호 씨 사망사건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여파로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최근 거리 두기 완화 등 이후로 다시 증가 추세입니다. 덩달아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가해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권고하는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권고문이기 때문에 일선 지방법원에서나 고등법원에서는 권고안을 무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높은 형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YTN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 수위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압도적으로 법정 최고형 또는 현행 선고형보다는 강력해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무기징역 사람을 살해를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무기징역을 받아도 12년에서 16년 이 사이에다가 선택했습니다. 물론 사망자분들한테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음주운전 한 사람한테도 개화의 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2년에서 16년 사이에 다른 법들과 형평성에 맞게 하지만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양형 기준은 너무 낮은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대폭 강화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형 판례만 가지고 계속 그렇게 양형을 내리는 건 너무 현실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최근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 기준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처벌 양형 기준을 보다 강화했습니다. 성담동 스쿨존 음주 뺑소니범에게는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는 등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1999년 일본에서는 가족여행 중이던 일가족 중 두 자매가 음주운전 트럭과 추돌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최고 30년 선고가 가능한 법을 만들었고 실제로 2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자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엄중한 범죄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하는 주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처벌 강화가 전부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고 차량 몰수법, 술을 제공하는 자에게도 처벌하는 등 애초에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행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시각은 어떤 nucle평화 법안을 발의하는 법안을 활용할 수 있다면 다음 영상에서 사용하여 봅시다. 보면은 인질적으로 확률을 보기에는 저희는 퇴근을 확인하여 가능한 사람들이 이禍에서 계속 가지는 않며 지하곤이 가능한 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